주격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는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왜 보충해줍니까? 완전하면 보충해줄 필요가 없죠. 불완전하니까 그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혹은 명사에 해당하는 말들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격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로 구성된 문장을 이 형식 문장에 보호 얘기를 하죠. 불완전 자동사는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동사류,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것, 그래서 동작의 결과, 변화를 나타내는 비컴 동사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사류는 뭐뭇이다, 뭐뭇은 뭐뭇이다, 뭐뭇이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동사로 대체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이동사죠. His latest novel is a masterpiece. latest, 최근의, 그의 최근의 소설은 masterpiece, 벌작이라고 하는 편이죠. 뭐뭇이다, 벌작이다. stand라고 하는 동사. 이것도 움직임이 아니라 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He stood leaning against the wall. 그는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의 stood 대신에 무엇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 이동사 wa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한번 보세요. He was leaning against the wall. 그는 벽에 기대고 있었다. stay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이죠. 문장 한번 볼까요? can never stay a bachelor, always alive. 배철을 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can never stay a bachelor, always alive. 그의 평생 동안 총각으로 머물 것이다. 즉, 총각인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변화가 아니라 정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stay 대신에 b 동사로 대체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비코업 동사료입니다. 이건 어떤 변화를 나타냅니다. 변화, 동작,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문장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컴 그 자체를 보시면 with his father's help, 그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he became famous, famous aided, 그렇죠. 유명한 말이죠. 유명하게 배웠다. get도 마찬가지죠. it will get quite warm. get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컴 개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캐시 해석이 잘 안되면 비컴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go, 움직이는 거죠. 문장 볼까요? damit went bad. 고기가 같다, 나쁘게 같다, 말이 안되죠. 이때 w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가 또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컴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즉, 비컴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went bad, become bad,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고기가 상했다. 글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글로우 타일드. 그가 자랐다, 피곤했다, 말이 안되죠. 글로우, 비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 비컴 타일드. 그가 피곤하게 되었다. 주격보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격보호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머물러서 염두에 둬야 되겠죠? 첫 번째,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두 번째, 주격보호로는 형용사, 혹은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 온다.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보호가 형용사일 때 주어와 어떤 의미 관계에 있는가, 바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voice diligent, 소년이 부지런하다. 이 문장은 부지런한 소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diligent, 형용사가 주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바꾸어서 생각해봅시다.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필요할 때, 보호는 형용사가 온다. 정리해볼까요?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주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the voice diligent은 a diligent boy,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반대로, 주어를 수식할 때는 보호가 형용사가 온다. 양쪽 방향으로 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호가 명사인 경우입니다. The man is a policeman. 그 남자는 경찰이다. 그 남자가 곧 경찰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 즉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동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동격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호가 명사일 경우에는 주어와 동격이다. 바꿔 말하자면, 주어와 동격인 보호인 경우에는 명사가 온다. 정리 되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호가 명사일 때는 주어와 동격이다. 같은 거다. 또, 주어와 동격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 보호는 명사다. 정리 되겠죠? 문제 확인해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The writer is a famous fame. Writer, 작가라고 하는 뜻이죠? famous는 유명한, fame은 famous의 명사형입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보세요. 보호로서 평용사가 오는 경우와 명사가 오는 경우, 그렇죠. 평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주어를 수식합니다.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격입니다. 여기서는 유명한 작가, 즉 수식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보호로 평용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 other man stood silent, silently. 그 노인은 조용히 서 있었다. 보세요. Stud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워디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오가 오게 됩니다. 조용한 노인, 말이 없는 노인, silently, 조용하게 어색하죠. 따라서 평용사 silent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He stood surprised, surprised. At the sight, at the sight. 그 광경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 서 있었다. 깜짝 놀란 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용사가 와야 되겠죠? Surprise는 명사입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 여러분들은 surprised.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He became angry. Angrily. 보호가 필요한 거죠? Became. 무엇뭇이 되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는 평용사, 후사. 그렇죠. 평용사가 되겠죠. 임상의 관계로 봤을 때 화가 난 그 사람. 확립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답. Angry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Soon or later, it'll get cold. Coldly. Soon or later, 조만간에.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게. 조만간에 이 말이 되겠죠? It'll get. Get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become 개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몸하게 될 것이다. 날이 춥게 될 것이다. Cold, coldly. 보호로서 평용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cold.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He went mad, madly, when his wife died. 그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미칠지 요인이었다. 어떠어떤 상태가 되다. went는 가다 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become의 개념이죠. 무엇이 되다 라고 하는, 어떠어떤 상태가 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호로서, 그랬자 바로 평용사가 와야 되겠죠? He went mad, when his wife died. 7번입니다. She was intelligent. Intelligently. Intelligent. 지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Intelligently. 지적으로 보호가 와야 되겠죠? 지적인 그녀입니다. 수식관계가 성립됩니다. 당연히 평용사가 와야 됩니다. Intelligent. Intelligent. 8번입니다. He became bald head. Bald headed. Before his time. Before his time. 그의 때가 오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른 나이의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이른 나이의 이 말이죠. Bald head. 대머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Bald headed. 이리가 벗게 되면 대머리를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명세의 이리가 벗게 되면 뭐뭇을 가진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는 거.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He became. 그렇죠. 뭐뭇이 되다. 대머리가 되다. 대머리인 그 사람. 수식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형용사 bald headed.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The other lady looks happy. happily. 그 노부인은 행복하게 보였다. 룩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비동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 질을 넣어보면 The other lady is. 그렇죠. 하피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수식관계가 성립됩니다. 행복한 노부인. You can use this map. Useful. Usefully. 너는 이 치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보 개념이 아니죠. 부사 개념입니다. 유용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Usefully. 11번입니다. The weather is getting warm. Warmly.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Getting. 불안전 자동사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become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죠. 몸하게 되다. 따라서 그 다음엔 형용사 보호가 오게 됩니다. Warm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째입니다. As you're looking at the paper, careful, carefully. Paper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물론 서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ook at, 뭐뭇을 쳐다보다. 그는 그 서류를 쳐다보고 있다. 어떻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부사 개념이죠.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인 carefully. 13번입니다. The big glue-up to be world, widely. Glow-up, 성장하다, 자라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소년은 자라서 wild, 거친, 거칠게, 거친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친 소년과 같은 수식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용사 wild. 14번입니다. He got envy. Amvious when other man spoke to his girlfriend. 그는 다른 남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할 때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 Amvious, 시기심, 부러워하는 것. 명사 개념이죠. Amvious,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형용사입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 부러워하는 그 사람. 시기하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겠죠?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He got ambvious. 15번입니다. The poor beggar looks hungry. Hungryly. The beggar, beggar는 거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 불쌍한 거지는 어떻다하게 보인다. 어떻다하게 우리말로는 부사로 해석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looks, 비동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지를 넣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Hungry. 그리고 의미상의 구조로 봤을 때, hungry는 명사,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픈, 불쌍한 거지. 이런 의미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hungry,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The son of the farmer became diligent, diligently. The son of the farmer, 농부의 아들은 diligent, 부지런한, diligently. 부지런하게. 고어로서, 그렇죠.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의미상의 구조로 봤을 때, 부지런한 농부의 아들,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diligent,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The building is high. Highly. 건물은 높다. 고어로서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당연히 high가 정답 되겠죠. 18번입니다. This wood, this wood. Wow. 국과 well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굿은 좋은 일을 한 뜻입니다. well은 잘,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맛이 좋다,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맛이 좋은, 좋은 음식, 이런 수식관계가 성립되니까 정답은 굿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well도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 건강한, 이런 의미로서 well이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good well, 굿은 형용사, 좋은, 이런 의미입니다. well은 구사로서 잘,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한다. 이때는 굿을 쓰는 것이 아니라 well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나 well이 건강한, 이런 의미일 때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you're luck young and young, well your age, well your age, 중요한 편입니다. 여기서 for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age는 나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 나이에 비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for your age, 그냥 따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 나이에 비해서, 당신은 젊게 보인다. 젊은 당신, 수식관계, 따라서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0이 정답이 됩니다. 20번입니다. my grandmother looks sad, sadly. 나의 할머니는 슬프게 보인다. 어떻다게 보인다. 비동사로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is가 되겠죠. is sad, 그렇죠.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21번입니다. jude and mary walked slow, slowly. jude and mary는 천천히 걸었다. 여기서 수식관계는 jude and mary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걸었다. walked를 수식하는 거죠. 천천히 걸었다. 구사가 와야지 올바른 편이 됩니다. 그래서 slowly. she is good while at cooking. 그녀는 요리에 능숙하다. 그녀는 요리를 잘한다. 비동사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 부시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be good at, 무엇뭇에 능숙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23번입니다. i'll be glad, gladly, to meet your game.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기쁠 겁니다. 반가울 겁니다. 비동사의 보호.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red. 24번입니다. deliver gas, dry. dryly, everyday. get.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게 되면 get을 어떻게 해석해줘요? 그렇죠. become 개념을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어떻다게 되다. 즉, 강물이 메말라 간다. everyday, 매일. 따라서 여러분들은 dry. 형용사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다섯번째입니다. the fish went bad. badly. fish, 생선이 되겠죠. 생선이 상했다. went는 어떤 개념? become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bad.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번째입니다. Mary and Betty are your friends. Mary와 배트는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문장입니다. 두번째 보시면 they are in danger. danger는 위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they are. 그들은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위험 속에 있다. 즉, 그들은 위험의 처에 있다. 따라서 두번째 문장도 올바른 문장입니다. 세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does a good student. 그는 좋은 학생 한다. 이상하죠? 어색합니다. 그가 바로 곧 좋은 학생, 모범생입니다. 동격관계가 되는 거죠. a good student. 바로 동격관계의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does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지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네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네번째 문장은 they have cousins. 그들은 사촌을 가지고 있다. 성립되죠. 다섯번째 보시면 jams is Canadian. jams는 캐나다 사람이다.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번째 터저를 잊으러 고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doesn't want to glow old. glow old. 나이가 들게 되다. 그녀는 나이가 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이가 드는 거 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두번째 보시면 she became a member of our club. 그녀는 우리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성립되죠. 그녀가 곧 우리 클럽의 회원입니다. 보로 명사가 왔기 때문에 주와 동격관계가 성립됩니다. 세번째 보시면 she stayed a virgin for her life. 그녀는 그녀의 삶 동안에 즉 평생 동안 a virgin. virgin 처녀죠. 처녀로 있었다. stay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그렇죠. words를 써서 문장을 살펴보면 성립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네번째 보시면 they want me to stay calm. stay calm. 조용히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stay 비동사를 대신에 보세요. to be calm. 성립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장 보시면 she doesn't want to kill the world. 클럽은 become 개념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클럽은 나이가 들게 되다. 나이 들다. 그녀는 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올바른 문장입니다. 두번째 보시면 she'll become a member of a club. 그녀는 우리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그녀가 곧 우리 클럽의 회원입니다. 본격 관계가 성립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세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has stayed a virgin for her life. 그녀는 그녀의 삶 동안에 즉 그녀의 평생 동안에 virgin 처녀라고 하는 뜻이죠. stayed 처녀로 머물렀다. stayed 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was you love so you 문장 성립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입니다. 네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y want me to stay calm calm 차분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은 내가 차분하게 있기를 원합니까? stay 어떠어떤 상태로 머물다 비동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머뭅니까? 차분한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따라서 O로서 형용사가 쓰이게 되는 거죠.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번째 보시면 the man is an expensive car 그 남자는 비싼 차이다. 남자 갖고 비싼 차? 이상하죠. 확립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비동사 대신에 세부동사로 쓰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해지가 되겠죠. 세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He became a great man late on 나중에 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닥자 외에는 음식이 상했다. 웬트 대신에 became을 넣는다면 그렇죠. 문장 성립되죠. 그래서 상한 음식, 이러한 의미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책은 나에게 중요성이다. 보로서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가 오면 주와 어떤 관계? 그렇죠. 바로 동격관계가 되는 거죠. 이 책이 곧 중요성. 어색하죠. 중요한 책, 이와 같이 수식관계가 와야지 의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식관계, 형용사, 임포턴스가 아니라 임포턴트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She got pleased to hear the news.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다, 기뻐했다. 가슴이 때 어떤 의미? become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He became terrified of a fire after the accident. Accident은 사고라고 하는 뜻이죠. After the accident. 사고 후에. Fire는 불입니다. A fire 한다면 화자가 되는 거죠. Terrified, 겁먹은. 그는 겁을 먹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고 후에 화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세 번째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got tired. 그녀는 피곤하게 보였다. Looked 대신에 words가 쓰인다고 생각해보세요. She was tired. 문장 성립되죠? 올바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She became good at swimming. 그녀는 수영에 능숙하게 되었다. 뭐뭇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good at. 바로 여기 비동사 대신에 become을 쓰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되다. 능숙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The patient. Got well again. Patient의 뜻. 그렇죠. 관자라고 하는 뜻이죠. 아픈 사람입니다. Got well. 건강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Got은 become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되다. 그 환자는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Who's Go badly. Easily and summer. Who's 이런저런 종류의 음식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음식들이 여름철에는 쉽게 상하게 된다. 또는 이 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로 성령사가 오게 됩니다. Badly가 아니라 bad가 와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He always keeps healthy. Healthy. 건강한. 그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건강한 그 사람 이와 같은 수식관계의 의미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